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로봇 사업입니다. 로봇 이야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최근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참 좋습니다. 지난 또 16일에는 로보티지가 자율주행 로봇 모듈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이번에 확보한 특허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 구체적인 주행 경로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경로를 생성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특허를 적용해서 음식 배달도 할 수 있고요. 화물 운송, 보안 경비, 광고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상용화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로봇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이 로봇의 특허 취득 소식에도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좀 실제로 연관성을 확보한 기업 이런 종목들을 가려내야 할 텐데 로보티지의 재료들을 오늘 장에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 11월 11일만 해도 최저가를 찍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급등력입니다. 두 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모든 로봇 관련된 종목구들이 그럴 거예요.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참여를 하겠다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급등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단발 이슈로 끝나는가 싶더니만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가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 가장 핫한 이슈 테마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이렇게 두 개의 섹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뿐이 아니죠.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인가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요. A전자도 최근에 로봇 시장 진출을 좀 선언했었습니다. 거기다 삼성전자도 로봇 시장 진출을 하면서 주요 대기업군이 신사업으로 로봇을 선정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과거에는 로봇이라 그러면 산업용 로봇이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거나 자동생산 라인 혹은 사람이 힘든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을 대체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LG라든지 삼성 혹은 현대도 시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산업용이 아니라 생활 가전 생활 필수 요소 이런 부분들 혹은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로봇 시장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보시면 서빙은 로봇이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생활용 로봇이라고 하면 단속으로 로봇 청소기만 생각을 했다면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 최근에 저는 그런 제품이 아직은 없습니다. 예전은 구형이라서 없습니다만 건조기 같은 것이라든지 빨래 같은 거 보면 본인의 패턴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옷의 성격, 재단 이런 거에 따라 원료에 따라서 세탁 종류도 되게 다양화되거나 건조 시스템도 되게 다양화되는 부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래서 로봇 시장이 연평균 22% 이상 고성장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뿐이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로봇티즈가 특허를 두 개를 취득을 했죠. 하나는 자율주행 로봇하고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 모듈이라는 특허 두 건을 등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로봇이라는 것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리에서만 움직이는 것은 산업용, 어떤 생산을 위한 것이고 옛날에는 또 프로그래밍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동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그런 것을 진단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율주행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득을 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무인 택배 같은 거.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람이 택배 물건을 배송을 하지만 위험한 곳이라든지 혹은 일반 사람이 움직이기 이동하기 힘든 곳에서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좀 감안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방범 같은 거. 사람이 밤에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방범을 할 수 있지만 또 위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로봇이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은 있었지만 막상 그것이 어디에 쓸 것인가 혹은 어떤 회사가 주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없이 그냥 같이 움직였던 게 있다라면 지금은 약간 종목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티즈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LG그룹의 지분이 많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충분히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